신대기 돌아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레전드 네 그건 아니지 대레전드 근데 진짜 일찍 와가지고요 QP랑 맞춰보고 이렇게 했더니 막 새로운 시너지가 풀리더라고요 QP랑 초공했는데 맞공해버리고 대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더운 날씨가 있었지 거의 뭐 최종 날씨 같다는 분위기 때문에 유택이와의 동행이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맞은데요 근데 또 아니지 오랜만에 마동 콘서트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과 제가 더 즐겁게 행복하고 응원해서 공연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한 시간을 제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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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